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디렉트 리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렉트 리테이너에 관련된 그런 바이오 메카닉스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렉트 리테이너, 즉 리테이너인데 간접적으로 리테이너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디렉트 리테이너입니다. 인디렉트 리테이너는 직접 유지장치, 즉 다이렉트 리테이너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디렉트 리테이너는 여러분이 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레스트. 여기 오른쪽 그림 보면 되죠. 오른쪽 그림 부위에 크루젤 레스트가 있죠. 그 레스트가 인디렉트 리테이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KNAD 클래스2 RPD죠. KNAD 클래스2 RPD이고요. 이 빨간 선이 바로 다이렉트 리테이너의 팁을 연결한 선이죠. 1차적으로 제거력,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음식 같은 거죠. 끈적끈적한 음식이 틀리를 빼려고 할 때 제일 처음 작용하는 게 바로 다이렉트 리테이너입니다. 이 다이렉트 리테이너이고요. 다이렉트 리테이너에서 가장 먼 쪽이 사실은 레스트, 가장 먼 쪽에 위치한 레스트가 인디렉트 리테이너의 역할을 하거든요. 인디렉트 리테이너의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펄걸음이 변합니다. 펄걸음이 변화에 의해서 펄걸음이 앞쪽에 있는 치아에서 펄걸음을 이동함으로써 인디렉트 리테이너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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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같은 이런 치아에서는 사실 스포트, 레스트, 프리프레이션을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K9이나 펄스드몰라의 인디렉트 리테이너가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끈적끈적한 음식물이 갔을 때 제거하는 힘이 LA에서 표현되죠. LA에서 표현되고요. 이렇게 제거해 갔을 때 가장 처음 저장하는 부위가 다이렉트 리테이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버칼에 있는 클라스프 팁, 그죠. 힘이 아이가 보이지만 버칼에 있는 클라스프 팁, 레스프 팁이 처음에 액션을 하고요. 이렇게 펄걸음으로써 액션을 하는 거죠. 액션을 하게 되면은 작용점은 반대편, 즉 로딩이 갔을 때 이덴트로릿지의 댄처의 반대편에 있는 메이저 커넥터가 하방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하방으로 움직임으로써 징지바에 인핀치먼트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4번에 메이저 레스프를 줬죠. 오른쪽 그림에서 메이저 레스프를 줌으로써 펄걸음이 레스트가 됩니다. 레스트가 되기 때문에 레지스턴스는 클라스프 팁이 됩니다. 즉, 리텐티브 클라스프 팁이 되고요. 이렇게 펄걸음이 변함으로써 우리가 제거력에 보다 더 잘 저항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좌측에를, 좌측을 퍼스트 클래스 레버라고 하거든요. 레버에서 클래스 1, 2, 3가 있는데 이 레버를 세컨드 클래스 레버 펄걸음 위치가 바뀌는 거죠. 바뀜으로써 제거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제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인다이렉트 리테이너, 즉 레스트가 리테이션에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인다이렉트 리테이너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인다이렉트 리테이너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다이렉트 리테이너의 효용성을 결정하는 그런 팩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인다이렉트 리테이너의 형태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다이렉트 리테이너는 무엇일까요? 로테이션, 회전력과 그만큼 투스 스포티드 RPD 보다 안정성과 리테이너가 떨어지거든요. 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냐면 투스하고 소프트 이슈의 스포트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성 요소로서 인다이렉트 리테이너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스 앤 티슈 스포티드 RPD를 디자인할 때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는 디자인 즉 인다이렉트 리테이너를 설계해야 됩니다. 디스알 익스텅전 베이스에서 어크루젤 로드가 가해졌을 때 즉 씹었을 때 이런 보철물은 각 덴탈 아치의 가장 뒷쪽에 위치하는 포스티르 레스트를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회전이 왜 생기냐면 아까 스포팅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즉 치아하고 그 다음에 디스알 익스텅전 베이스를 지탱하는 소프트인치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하는 거죠. 즉 연조직 쪽에서 더 많은 움직임이 생김으로써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장 잘 지향하기 위해서는 덴처베이스가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잘 맞아야 됩니다. 즉 이 덴처러스 리치의 힘을 넓게 분포식이겠죠. 넓게 잘 분포식이니까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막아주게 됩니다. 케네디 클래스 1 rpd가 입안에 들어간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씹었을 때 즉 6번 7번 6번 7번이죠. 여기에서 저장력이 갔을 때 우리가 로테이션을 하게 된다고 했죠. 이 로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치아하고 언드라잉 티슈의 스포팅의 디스페러티 즉 스포팅 능력의 차이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되죠. 이 회전은 어떻게 되냐면 씹었을 때 회전은 레스트를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거든요. 이 레스트가 바로 가장 후방 레스트 즉 5번과 5번의 메잘레스트를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 것을 가장 잘 방어하는 게 바로 언드라잉 티슈의 퀄러티겠죠. 이 퀄러티에 잘 맞도록 덴처베이스를 제작하는 게 바로 어댑테이션이 좋고 덴처베이스를 브로드하게 만들어 주는 게 결국은 이런 로테이션에 잘 저항하는 그런 구성요소가 됩니다. 구치부에 로딩 가이셨을 때요. 구절 레스트가 펄크름 라인이 되고요. 이 펄크름을 기준으로 앞쪽 부위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클래스 1 레버 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 1 레버 암을 통한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언드라잉 소프트 이슈하고 치아의 스포팅 능력의 디스페러티 즉 차별 차이 때문에 즉 디지털 디테이션 베이스의 밑에 있는 언드라잉 소프트 이슈의 스포팅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 변위량이 더 많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운동입니다. 즉 씹었을 때는 어크루젤 레스트 시트에 놓여진 어크루젤 레스트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앞의 상황과 다르게 디스라징 폴스 즉 제거래기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제거래기 갔을 때 가장 제일 저항하는게 리텐티브 클래스 터미너스 입니다. 즉 리텐티브 클래스의 팁이겠죠. 팁에 의해서 이렇게 펄크름 즉 저항이 되겠죠. 여기서 펄크름은 리텐티브 클래스의 팁이 되고요. 팁이 저항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앞쪽 부위가 티슈 워드로, 티슈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티슈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티슈 쪽에 인핀지먼트 즉 자극을 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펄스 클래스 레버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치않는 로테이션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리셀 익생전 베이지 반대편에 레스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번 메지알에 레스트를 설치함으로써 펄크름이 변하게 됩니다. 즉 메지알 레스트가 바로 펄크름이 되고요. 펄크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레지스턴스는 클래스 4팁이 됩니다. 이렇게 4번 메지알 레스트를 설치함으로써 제거력에 잘 저항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력에 저항을 할 수 있는 레스트가 간접적으로 제거력에 저항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디렉트 리테이너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합 방향으로 교합면 방향으로 포털물을 제거하려는 그런 폴스를 일으키는 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때는 스티키 푸드죠. 끈적끈적한 음식이 결국은 틀리를 제거하는 그런 힘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턱하고 버시네이트 머슬. 우리가 스피치나 마스케이션 또는 스왈롱 할 때 틀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력이 가해지면 제거력이 저항하는 펄크름이 생기거든요. 이 펄크름 라인이 바로 Retentive Clasp의 팁을 연결하는 그런 선이 됩니다. 이렇게 펄크름 라인이 생기게 되면 스포팅 티슈로부터 텐처 베이스가 Rotational Displacement, 회전적인 그런 Displacement가 되는 것을 저항하는 프레임업의 컴포넌트가 필요하고요. 이 컴포넌트가 바로 Indirect Retain입니다. 이론적으로 TCOA 무브먼트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저항하는 게 보면 Direct Retain입니다. Direct Retain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Clasp Assembler의 Stabilizing Component 즉, 플락시마 플레이트나 레시 브로컬 암이나 또는 Retentive Clasp의 숄드가 되겠죠. 숄드 부위가 Direct Retain가 작용함으로써 그 부위도 TCOA 무브먼트에 저항하는 그런 일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많이 주요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덴처 베이스에서 가장 펄클럽 라인으로서 가장 반대쪽에 있는 리지드한 그런 definite한 Rest가 이런 Displacement에 저항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특히 저희가 Indirect Retain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Indirect Retain는 Rest입니다. Rest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거리에 가셨을 때 Indirect Retain의 위치가 가장 좋은 그런 지대의 그런 효과, Advantage를 가질 수 있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 Digital Extinction Base 가장 먼 쪽이겠죠. 가장 먼 쪽이 가장 지뢰로서 지뢰대의 그런 가장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결국은 인사이즈를 투스입니다. 전치부의 근처가 되겠죠. 가장 머니깐요. 그렇지만 전치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강하지 않고, 스티프한 그런 인클라인을 가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스티프한 인클라인을 가지면 Orthodontic Movement, 즉, Tipping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anine이나 펄스 프리몬라인 메이저 오클로젤 레스트를 주로 Indirect Retainer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ndirect Retainer하고 유사한 그런 레스트가 있거든요. 그 레스트가 바로 Oxelary 레스트로 합니다. 이 Oxelary 레스트는 뭐냐면은 그 메이저 커넥터가 너무 길 때 그 메이저 커넥터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메이저 커넥터는 항상 리지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메이저 커넥터가 너무 길게 되면은 우리가 리지드가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지는 것을 좀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Oxelary 레스트입니다. 물론 그 Indirect Retainer를 순수한 목적으로 레스트를 설치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듀얼한 목적 즉 Indirect Retainer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Oxelary 레스트를 역할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스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Indirect Retainer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레스트와 스포팅 마이너컨넥터로 구성되고요. 이 스포팅 마이너컨넥터는 바로 메이저 커넥터에서 레스트를 연결해주는 마이너컨넥터겠죠. 그리고 Edentulous Area에 인접한 proximal plate도 Indirect Retainer의 기능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Indirect Retainer는 사실 클라스크 어셈블리도 Indirect Retainer 역할을 하거든요. 이쪽 클라스크 어셈블리 구성요소 proximal plate 레시프로컬한 direct clasp direct clasp의 retentive clasp의 숄더하고 middle 부위도 Indirect Retainer의 효과를 가집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련이 정도도 사실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Indirect Retainer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사실적으로 Actually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Indirect Retainer는 매직 커넥터에서 연결되는 마이너컨넥터 이 마이너컨넥터를 통해서 연결된 rest만을 Indirect Retainer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죠. 좌측에서의 제거력 여기는 좌측도 class 1이죠. Kennedy class 1입니다. Kennedy class 1 rpg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dangerous reach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저희가 27번이 있기 때문에 Kennedy class 1이고요. 이때 그 점착석에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렇게 씹으면 탈락역이 갈 거거든요. 의체 탈락역에 가게 되면 Retentive class 4 rpg 암을 연결하는 순이 primary pearl chrome 라인이 됩니다. primary pearl chrome 라인이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먼 부위가 즉 3번 되겠죠. 3번이나 2번 정도 2번이나 3번 정도 위치가 되지만 특히 2번은 PDL이라든지 스포팅하기에는 레스트를 스포팅하기에는 그러고 경사면이기 때문에 스포팅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3번이나 4번 쪽에 Indirect Retainer를 주는게 좋습니다. 좋지만 4번이 구절 레스트가 레스트의 기능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Indirect Retainer를 4번에 매지 아래에 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면 우리가 씹었을 때 프라이머리 pearl chrome 라인은 Rest를 연결하는 선이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저희가 점착성이 있는 음식 즉 떡 같은 것을 씹었을 때에는 제거력이 갔을 때에는 프라이머리 pearl chrome 라인이 Classful Tip을 연결하는 선이 바로 프라이머리 pearl chrome 라인입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pearl chrome 라인을 통해서 제거력이 갔을 때는 여기에선 4번 4번의 Rest가 있죠. 4번 4번의 Rest가 있기 때문에 이 4번 4번이 사실은 Indirect Retain의 Actually 작용하는 그런 Indirect Retain이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사실은 플럭시마 프레이트라든지 래쉬 브로컬 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메이저 커넥터가 링고 프레이트입니다. 링고 프레이트가 4번하고 3번의 Rest에 의해서 지탱이 잘 되면 이런 프레이트 전치부되어 있는 프레이트도 Indirect Retain의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Indirect Retain을 실질적으로는 Indirect Retain을 4번 4번에 위치한 Rest를 Indirect Retain이라고 하지만 부가적으로 이런 플레이트 전치 메이저 커넥터에 하는 플레이팅이라든지 레쉬 브로컬 그리고 마이너컨넥터도 Indirect Retain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Indirect Retain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놨습니다. 만약에 AE가 된 경우는 키네디 클래스 1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4번 4번 메이저의 레스트가 갈 거니까 그죠? 제거리 갔을 때 그 클래스포티브 위치가 또 4번 4번 쪽이 되겠죠? 여기에서 좀 먼 쪽 가장 먼 쪽이 사실은 1번 1번에 위치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Canine하고 펄스 프레이 몰라기 때문에 3번 3번 쪽에 위치하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B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미얼 펄클럽 라인을 연결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 쪽이 Canine이죠? 그렇기 때문에 Canine 쪽으로 위치하는 게 Indirect Retain의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C와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Canine class 2죠? Canine class 2에서는 Canine class 2에서는 이렇게 Primal 펄클럽 라인이 Retain티브 를 연결하는 게 아마 7번 하고 5번 쪽으로 연결하니까 가장 먼 쪽에 3번 3번하고 2번이겠지만 2번은 약하기 때문에 안되고 그죠? 3번에 위치하는 게 합리적이죠? D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번하고 7번을 연결하는 게 아마 Primal 펄클럽 라인이 되고요. 여기에 가장 먼 쪽이 3번이나 4번이 되는데 3번보다는 사실 4번이 더 좋다고 했죠. 그런 이유는 왜냐면 Crucial Rest가 훨씬 더 Rest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E1하고 F5는 Kennedy class 4죠. Kennedy class 4는 Kennedy class 1의 가장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반대 Majorly Extended Base인데 Majorly Extended Digital이 아니죠. Digital이 아니고 Majorly Extended Base니까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Primal 펄클럽 라인이 가장 먼 쪽에 위치하는 게 좋으니까 7번에 위치하는 게 Indirect Detain 효과가 가장 좋겠죠. 아 마찬가지입니다. F번 또 3번하고 7번에 연결하는 가장 먼 쪽이 Indirect Detain의 가장 좋은 위치죠. G하고 H는 Kennedy class 3입니다. Kennedy class 3인데 만약에 우리가 27번 가기도 28번 가기도 한데 27번이라고 하면 27번이 Retaintive 하는 역할을 못해 준다면 결국은 3번에 Indirect Detainer 또는 7번이 발치될 가능성이 있다면 Indirect Detainer 3번이나 4번 쪽에 위치시키면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H번 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7번이 앞쪽에서 만약에 유지를 잘 잡아주지 못한다. 유지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반대편 7번 7번에 Indirect Detain을 주는 게 좋겠죠. 다른 예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Indirect Detain 그러니까 Kennedy class 2죠. Kennedy class 2에서 7번하고 4번을 연결하는 펄클럼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펄클럼 라인이 제거리에 갔을 때 결국 Indirect Detain의 위치는 3번이 되겠죠. 여기에서 오면 33번이죠. 33번에 싱글룸 레스트나 인사이즈 레스트를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데 인사이즈 레스트 같은 경우 사실 심리적으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거부할 수 있을 때는 싱글룸 레스트를 줄 수 있는데 사실 인사이즈 레스트를 거부하는 싱글룸 레스트가 좋지만 싱글룸 레스트 같은 경우는 특히 하각의 캐나인에서 에나멜 퍼포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루틴하게 사실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된다면 크라운을 즉 서베이드 크라운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심리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인사이즈 레스트를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심리적으로 환자분이 거부한다면 싱글룸 레스트를 줘야 고요. 이렇게 싱글룸 레스트를 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베이드 크라운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플럭시멜 플레이트가 인디렉트 리테인의 역할도 한다고 얘기해 놨죠. 그리고 펄스몰라에 부여된 어쿠절 레스트가 양쪽으로 인디렉트 리테인의 기능을 한다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컨더리 펑션으로 어쿠절 레스트가 외제컨덱터의 엔티리어 포션이 셋틀링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사본사본이 부가적인 역할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달린 마이너스 커넥터가 그러는 호리전탈 로테이션을 방지하는 스테빌리제이션을 부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인디렉트 리테이너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덴처베이스가 스포팅 티슈부터 어웨이 되겠죠. 어웨이 될 때 매직 커넥터의 엔티리어 세그먼트가 언드라잉 소프트 티슈에 인피니지먼트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만약에 인디렉트 리테이너가 잘 디자인 된다면 로테이션을 엑스에이스가 펄크럼 라인이죠. 펄크럼 라인이 리텐티브 클라스피 에서 레스트 즉 인디렉트 리테이너 로 옮겨 가거든요. 이렇게 됨으로써 클라스피 어셈블리가 즉 뭐죠 플락심할 플레이트 레시프로 칼럼 그리고 그 리텐티브 클라스피 암 부위 라고 했죠. 암 부위가 이런 버티칼한 재근액에 대해서 잘 지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써 보철물이 제자리에 위치가 잘 되는거죠. 이렇게 인디렉트 리테이너가 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이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제 위에 위에 있는 그림은 잘 이해가 되죠. 그죠 인디렉트 리테이너가 앞쪽에 4번의 매자리에 설치됨으로써 우리가 펄크럼이 앞쪽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펄스 클래스 레버가 세컨드 클래스 레버 로 바뀜으로써 우리가 제거력에 보다 저항을 잘 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밑에 그림을 보면 이거는 다른 교과서입니다. 다른 교과서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이게 보면 f가 펄크럼이 결국 그 리텐티브 클래스피티브 위치 i by 위치라고 해놨죠. 그게 또 레지스턴스를 인디렉트 리테이너 위치에 레지스턴트 라고 이야기해놨죠. 이것은 좀 오해가 이렇게 상당히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디렉트 리테이너의 기능을 설명할 때는 다이렉트 리테이너가 펄크럼의 역할을 하고 인디렉트 리테이너가 이미 설치로 설계된 경우에는 먼저 들어간 경우에는 펄크럼이 인디렉트 리테이너 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많이 생각해 본 결과 이 문장을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별로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거력을 생각했을 때 즉 인디렉트 리테이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윙골 소프트티슈가 보티카라거나 거의 보티카라면 그 제거력 미니멀 릴리프 릴리프량이 줄어도 되고요 반면에 릿지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을 때는 제거력을 생각했을 때 매직 커넥터 밑에 릴리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그림이죠. 이런 인디렉트 리테이너의 부가적인 역할 리테이너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레스트기 때문에 레스트 시트하고 파지티브한 컨택을 갖기 때문에 스포트와 스테빌리티를 부가적으로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롱스펜 윙골 바와 에서는 바가 길기 때문에 매직 커넥터의 리지드티와 스포트를 추가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책물의 움직임 동안 밑에 있는 조직의 트라우마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스포트와 스테빌리티 그리고 리지드티 를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헤라인의 인사이즈 레스트를 줬죠. 그죠. 이렇게 링고을 봐가 여기 좀 길게 생각하는 보다. 길게 될 경우 에는 캔하인의 인사이즈 레스트를 줌으로써 스포트하고 스테빌리티 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인디렉트 리테인의 이펙티브니스 효율성을 결정하는 팩터를 보면요 인디렉트 리테인은 레스터 잖아요 레스터에 힘이 가니까 레스터 시트를 적당하게 사실은 형성해야 되겠죠 이렇게 적당하게 형성함으로써 어버트먼트의 롱 액시스 안에서 힘이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쿠리얼 레스터가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언더라잉 레지더 리치로부터 제거력이 디살렉트 리테인이 가해졌을 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펄클럽 라인의 반대쪽에 한계 또는 그 이상의 인디렉트 리테인이 가 위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펄클럽 라인으로부터 가장 먼 쪽에 위치할수록 인디렉트 리테인의 효율성이 증가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펄클럽 라인에서 수직적으로 수직적으로 가장 멀리 퍼펜드리얼클러하게 멀리 위치한게 가장 효율성이 좋습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링골 바가 있고요 링골 바에 더 추가적으로 앞쪽에 보면은 싱귤럼버가 있죠 이런 메이저컨넥터가 있다고 이야기 했죠 링골 바 위드 싱귤럼버가 있죠 이런 메이저컨넥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은 전치부에 인터플락시말의 메탈이 보이는 것을 걱정할 때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링골 플레이트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업인 본 강의의 핵심인 인디렉트 리테이너를 보면은 프라이머리 펄클럽 라인이 결국은 여기서 8번인 것 같네요 8번 같습니다 8번하고 5번을 연결하는 그런 프라이머리 펄클럽 라인에서 가장 먼 쪽에 위치한 43번인 인디렉트 리테이너로 가장 효과적인 위치겠습니다만 싱귤럼버 보다는 어클리얼 레스트가 더 좋거든요 이런 어클리얼 레스트 즉 4번 4번이 특히 가장 먼 쪽에 있는 34번의 메이저 레스트가 인디렉트 리테이너의 역할을 가장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여기도 35번 하고 그 47번을 연결하는 선 그 리테인티브 클라스프를 티브엘 연결하는 선이 프라이머리 펄클럽 라인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수직적으로 가장 먼 쪽이 사실은 레트럴 인사이저 입니다 레트럴 인사이저나 캐나인 쪽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디렉트 리테이너가 4번 메지 아래 되죠 그죠 이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레트럴 인사이저는 스티프하고 스티프하고 그리고 스포팅 능력이 딸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메지 아래 인디렉트 리테이너를 주는게 합리적입니다 인디렉트 리테이너는 상학이나 하학의 인사이저에는 위치되지 않아야 됩니다 캐나인 아물라가 주로 많이 사용 되거든요 왜냐면은 인크리스도 페리펜탈 스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로 링고 플레이트가 엔티리어 투스가 접촉할 때 이거는 인클라인드 플레인이 되거든요 인클라인드 플레인을 제가 어디서 설명했냐면 나중에 나옵니다 그 바이오 미케닉스 에서 인클라인드 플레인이거든요 기울어진 그런 플레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레스트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링고 플레이트 자체는 사실은 인디렉트 리테이너의 기능을 갖지 못합니다 만약에 링고 플레이트가 양쪽 끝에 잘 디자인된 레스트가 각각이 있으면은 링고 플레이트가 인디렉트 리테인을 추가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디렉트 리테인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3번이나 4번 쪽에 잘 디자인된 레스트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4번하고 3번에 레스트가 있어야지만 앞쪽에 전치부에 접촉하는 링고 플레이어 레스트가 인사이저에 티핑 포스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3번 3번에 싱글 레스트가 있죠 4번 4번 디지털에도 디지털 레스트가 있고요 디지털에 구절 레스트가 있고요 이렇게 3번 3번에 명확한 레스트를 형성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런 플레이팅을 통해서 인디렉트 리테인션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인디렉트 리테인의 형태를 보면은 인디렉트 리테인은 결국 레스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레스트에는 auxiliary 레스트 구절 레스트하고 싱글 레스트 인사이저 레스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사이저 레스트가 가장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레스트의 기능 중에서 가장 잘 우리가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게 어쿠즐 레스트 라이고 그 다음에 싱글 레스트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인디렉트 리테인은 반드시 리지드 해 줍니다 리지드 해야지 힘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재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제일 선호하는 게 어쿠즐 레스트고요 이 어쿠즐 레스트를 사용하기로써 어버트먼트의 힘을 수직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선호하는 게 싱글 룸 레스트입니다 싱글 룸 레스트는 보통 맥시를 캔하인이 사용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에 다른 레스트를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사이저 레스트가 사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이저 레스트가 심리적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틱핑 폴스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인사이저 레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될 경우가 있겠죠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인사이저 레스트는 다른 레스트가 컨트라 인디케이션 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클로젤 레스트 시트가 몰라에 행성된 경우죠 트라잉귤러 쉐입이고요 라운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싱글 룸 레스트와 인사이저 레스트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센터블 로테이션에서 싱글 룸 레스트가 결국은 가깝죠 인사이저 레스트보다 그렇기 때문에 레브 암 길이가 짧습니다 작기 때문에 힘을 전달 측면에서 싱글 룸 레스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인사이저 레스트는 메탈이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특이한 양식을 설명드리고 보면 어클로젤 레스트로부터 캔하인 익스텐전이라고 하거든요 프리몰라의 레스트로부터 핑거 익스텐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핑거 익스텐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캔하인 쪽으로 핑거 익스텐전 같이 이렇게 익스텐전 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프라이머리 프리퍼라인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것을 양쪽에 캔하인 쪽에 이렇게 익스텐전 시격으로써 인디렉트 리테이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주로 어쩌냐면 펄스터 프리몰라가 프라이머리 어버트먼트로 사용될 때 사용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4번에서 3번으로 익스텐전 되는 레스트로 특히 어 캔하인 익스텐전 또는 핑거 익스텐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역할은 물론 스포터의 역할도 추가적으로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핑거 익스텐전을 통해서 인디렉트 리테인의 효과를 증가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위에 그림을 보면 알바가 들어왔죠 알바가 우리가 언제 많이 산지 하고 있죠 rpi 개념으로 많이 산다고 했죠 케네디클래스1 rpd 고요 위에는 총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major connect 를 하고 minor connect 를 보면 링골 바가 사용되었죠 링골 바가 사용되었고요 링골 바에서 우리가 3번 4번으로 올라오는 minor connect 가 있죠 이 minor connect 에서 레스터가 연결되고요 그 레스터 4번의 major 레스터에서 우리가 앞쪽으로 연장된 게 바로 canine extension입니다 이 canine extension이 indirect detain을 효과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그 40번대 아니 30번대요 30번대는 32번으로 연장이 됐죠 이거는 canine extension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냥 canine 에서 canine의 레스터가 익스텐전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는 익스텐전을 통해서 indirect detain을 효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 가장 오른쪽에 보면 이게 accruciate rest 하고 싱글룸 rest 볼 수 있죠 이렇게 메탈 세라미 크라운을 통해서 rest 를 확실하게 줄 수 있겠죠 사실 2번 3번에 rest seat 명확하게 주기는 힘들거든요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스베이드 크라운을 이용하면 명확한 링구얼의 rest seat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클래엔데디 클래스 1 rpd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은 씹었을 때 티슈 워드 티슈 쪽으로 워드 무브먼트는 프라이머리 펄클룸 라인은 rest 가 된다 라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티슈 away 무브먼트 제거래기 갔을 때 프라이머리 펄클룸 라인은 클래스 힙이 됩니다 클래스 힙이 됩니다 부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쪽에서 사실은 핑거 익스텐저는 어 우리 프라이머리 펄클룸 라인에서 반대쪽은 아닙니다만 부가적으로 플락시마 플레이트 라든지 이런 인디렉트 리테이너 가 이런 핑거 익스텐저는 이겠죠 핑거 익스텐저는 인디렉트 리테이너의 그런 효과를 줍니다 좌측이 좌측 밑에가 싱글룸 바가 되는거죠 컨치니어스 바나 또는 링고 플레이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위에는 어 어 언 프리페어드 링고 인클라인을 가진 경우에는 어 인디렉트 리테이너의 역할을 할 수 없는거죠 왜냐하면 레스트 시트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받아줄 수 없는거죠 어 저 케네디 클래스 1 케네디 클래스 2 어 파셜된체에서는 꼭 우리가 한번에 아 레스트 시트를 형성해 주어야지만 이렇게 싱글룸바나 어 릉고 플레이트를 통한 그 플레이팅 부위에서 어 인디렉트 리테이너의 추가적인 기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음 저쪽도 스베이드 크라운이 들어가는거죠 스베이드 크라운 중에서 여기 보면 음 33번 라고 44번하고 43번이 인디렉트 리테이너의 부가적인 역할을 할 수 하죠 이렇게 케네디 클래스 1 아르페이지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앞쪽에 있는 플레이팅도 이렇게 명확하게 4번 3번에서 래스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팅 부위에서도 인디렉트 리테인의 전치부 플레이팅이죠 전치부 플레이팅도 인디렉트 리테인의 추가적인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루가의 스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도록 하겠습니다 루가의 스포트가 인디렉트 리테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루가에도 소프티슈일 뿐이거든요 소프티슈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 치아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치아에서 얻는게 좋습니다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고 사실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유샤입 유샤입 팔라탈 홀스쉽 디자인에서는 이런 루가의 스포트가 인디렉트 리테인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유샤입 같은 경우는 앞쪽에 앞쪽 루가의 부위를 커버하거든요 어떻게든 이런 홀스쉽 슈슈타입이 리지드하지 않기 때문에 플렉시플하기 때문에 특히 홀스쉽 타입은 토스 팔라탈 리누스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스테빌리티하고 인디렉트 리테이션을 얻을 수 있는 부위가 루가이라고 생각됩니다 풀팔라탈급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인디렉트 리테인은 반드시 우리가 케네디클로데스 1 RPDS는 꼭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만드는 교과서입니다 이게 좌측에 있는게 맥크라켄 12판이거든요 이 맥크라켄 책 맥크라켄 책은 제가 교육받을 때 사실은 많이 사용되었던 교과서거든요 이 교과서가 제 책 제 매뉴얼 제 매뉴얼 만드는 그런 근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스튜어트입니다 스튜어트 리무브 파셜프로스 선트익스인데 이 책이 저한테 많은 것을 사실은 알려줬던 책이거든요 이 책은 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해가 복극되고요 세번째 책이 뭐 독일책입니다 우리 정승민 교수님께서 번역하셨는데 이 책은 저한테 조금 힌트를 좀 준 책이거든요 이중관 특히 제가 많은 사람 이중관에 대해서 힌트를 준 책이고요 이 책도 뭐 저한테는 도움을 좀 상당히 준 책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매뉴얼 PDF 파일은 첫번째 두번째 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것 중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두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됩니다 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참고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아 비가 오네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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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